안녕하십니까 팔레온고비전교 3GTV의 박상규입니다. 2023년 11월 1일자 팔레온고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가압류의 흐름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13년 9월 13일이고요. 잠깐 보러 올해 2023마 6207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사건이고요. 채무자가 제한거 했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채무자는 2021년 12월 1일에 개인회생결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부회사가 2022년 4월 22일 날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 안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습니다. 일시법원은 2022년 5월 3일 날 개인회생결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2022년 6월 27일 날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 30일부터 36개월간으로 기재를 하고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정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가가 되면 36개월간, 33년 동안 내가 이 월급을 받아가서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일단 변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법원은 22년 7월 21일 날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결차 폐지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예정액을 일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가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거 왜 납부 안하고 있어? 그러면서 변제계획안을 이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결정하는 거죠. 항구심은 2023년 3월 13일 날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다시 채무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2003년 23일 날 미납 변제금은 급여압류로 회사에 정립하고 있으니 인가결정 즉시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여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는데 이게 지금 채권압류가 됐기 때문에 급여압류가 됐기 때문에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다. 이게 인가결정이 되면 그 가압류에 대해서 정립된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에 있다는 납부 예정, 변제금을 일부 변제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항구심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개인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압류가 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 전입금을 왜 정립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결국 소명이 안 되니까 폐지결정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맞다라고 가버린 거죠. 문제는 이거죠.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했을 때 기존의 가압류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가 있다면 그 급여채권 압류에 따라서 그 액을 변제계획안에 넣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이거 바로 인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인출을 안 하고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계획에 따른 수행 의지가 없다고 봐서 폐지결정을 한 건데 과연 이거를 뺄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대법원과 원심의 생각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중지입니다. 중지가 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가 된다. 중지와 금지. 다르다는 거죠. 중지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동결된다는 것일 뿐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나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 결정이 있으면 나중에 인과 결정이 되면 회생 재단의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변제격 인과 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모두 효력이 일으켜된다는 겁니다. 즉 인과 결정이 될 때 비로소 중지됐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아직 개시 결정 단계에서는 효력이 상실하는 게 아니라 중지가 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개시 결정 이전에 급여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가압류가 중지되었으면 소급 무효로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적립액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 결정이 있으면 그때 효력이 잃기 때문에 그때 수령해서 그걸로 채무자의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의 보정 내용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심은 그거를 뺄 수 있다고 봤는데 아니 못 뺀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정 내용이 맞고 변제계획안제도 수행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 결정은 부당하다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 개인 회생 결정 시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중지됩니다. 중지되고 새로운 가압류가 있으면 그거는 모두 무효입니다. 금지되니까 무효. 원심은 중지된다는 의미를 효력 상실로 이해하고 채무자 가압류 때문에 급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보정 내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개시 결정으로 인한 가압류 중지는 효력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보정 내용이 맞다라고 봐서 패티 결정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이 다른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정리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